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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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대리 우리 실천한데 햄버거랑 시켜 먹을까? 왜? 싫어? 아니 햄버거 왔어요 너네 유튜버 쓰기 알아? 네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다? 어떻게요? 보짜렐라 띠드 버거 아 어때요? 똑같지? 네 이팀장 아 네네 남은 콜라도 없나? 김 대리 감자튀김 김 대리 더 없나? 보짜렐라 띠드 버거 구장님 이제 그만 장시간 건중화 사무실에서 일어난 각질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여들은 도저히 약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래? 왜 그래? 피부 때문에 그래? 약은이 왜? 이거 줄까? 이거 줄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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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